원더걸스 유빈과 권순우 지난 5월 공개 열애로 사귀며 개인 SNS에도 커플 사진들을 올리며 공개 연애가 좋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. 중국항저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배 후 본인 라켓을 바닥에 내려치고 상대 선수와 악수도 거부하는 비매나 행동으로 놀라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계정을 엄팔하고 사진들도 삭제하면서 결별설에 휘말리다. 5일 소속사에서 유빈과 권순우가 결별했다고 공식인정.